여러분들 포화! 오늘은 무명기랑 도플갱어를 이용해서 상대방 손패, 그리고 필드에 과연 어떤 고스트로 변할지 바로 랜덤 변신덱을 만들어 보도록 하죠 덱을 짜봤구요 무명기, 도플갱어, 도한, 주억시니, 오피키언, 지자구대적, 만티코어, 환마귀 이렇게 첫번째 게임 한번 해볼게요 게임 시작! 도플갱어 제발 도플갱어 어! 있다! 자 상대방 손패벳 한번 볼까요? 과연! 뭘까? 어! 아! 이런 시온아 상대방 일단 시온 있어요 아 씁쓸한데 이거 잠깐만 이러면 와 시온으로 무명기로 이렇게 해서 일단 장산범 잡았는데 골묘이 있다고? 음... 일단 시온 죽고 상대방이 바알제블를 냈으니까 단연히 6마리 이상이죠 지하쿠 대적 내면 겁나 세겠죠 만두 만들어주고 와! 피가 확실히 안다네 너프 먹으면서도 동시에 버프를 먹은 이야... 지하쿠 대적 확실히 더 떨어졌네요 좋아 좋아 안돼! 아... 힐 못했다 오! 근데 잡았네 야 운이 너무 좋았다 아 근데 상대방이 지금 체네를 쓸거 같은데 이거 어떡하지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빨리빨리 뭐 내야 되는데 아 내가 먼저 하자 상대방도 지금 금비라서 조심해야 돼요 안 돼! 죽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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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금비... 세뇌 없나? 왜 세뇌를 안쓰지? 짐쓰나? 아... 불안한데? 제발!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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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터 하나 터지고 한마귀! 오케이 좋고 그 다음 도플갱어 써야지 도플갱어 지금 써주고 얼려! 과연 뭘로 변할까? 아 시온 네 좋아 죽지마! 오케이 안죽었고 그 다음 뭘로 변신? 아 시온 왜 이렇게 자꾸 시온으로 변신하지? 어? 딸은 또 좀 변신좀 하지? 아 죽었다 그렇다면 OP키언 어우 뭐야 뭐 내자마자 바로 어? 공격하는거 보소 그 다음에 낙네 와 바로 힐러한다고? 음 자 두업신이 빡! 아 안돼 내꺼야 어디서 감히 내꺼를 다시 힘킬려해 오케이 힐 그 다음 한마귀 빡 움직여 나도 똑같이 올려주고 우원 이겼다 아 이번에 도플갱어하고 무명기가 시온으로 변했네요 두 번째 게임 시작 아 이번에 도플갱어가 안 잡혔네요 좀 아쉬운데 이번에는 만두를 빼고 또 웬디 카브라 또 넣었어요 아 도플갱어 넣었으면 좋았을텐데 일단 오피키언 타워에 배치 상대방은 시도스 나왔네요 빨리빨리 빨리빨리 아 천목형형 음 아 도왕까지 그러면 잠깐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지하구대적 내야겠다 이건 지하구대적을 빨리빨리 내야 되는데 짠 지금이야 지금 내주고 오케이 타워는 내줘야겠다 이거 어쩔 수 없다 어쩔 수 없어 오케이 오케이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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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어어 잠깐만요 안돼 얼리고 킬 죽지마 아 그 다음에 무명기 낼게 무명기 오케이 좋아 무명기 일단 성공 가자 재미로 도플 개념까지 자 세뇌에 바로 가자 야 뭐야 이거 지하구대적 훔쳤네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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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거 뭐야 게임 지하구대 3마리 있어요 여러분들 와 장난아니에요 지금 호호 야 바로 지하구대 야 이거 뭐야 게임 와 이렇게 해서 수리타워로 장시간에 깼네요 맞게임 시작 아 토플개는 없다 좀 아쉬운데 못하냐 일단 오피키언 지금 바로 타워에 배치할게요 지금 배치 해주고 어 그 다음에 무명기를 낼 수 있으면 내고 싶은데 상대방이 뭐가 나올지 아직 모르거든요 아 도안 나왔네 아 까다로운데 이거 근데 접목기가 도안을 잡을 수도 있을 것 같으면서 못 잡으려나 오케이 일단 오케이 오피키언 성공 자 버텨줘 조금만 조금만 버텨 버티면 이길거야 응원비서 아 일단 응급 치료 해줄게요 잠깐만요 웬디 카브라 아 이거 아 웬디 카브라는 좀 빡센데 아 잠깐만요 이러지 마세요 얼리고 도안 바로 아 왜 쟤가 죽어 아 이러면 안 되는데 진짜 잠깐만 터져 터져 오피키언 됐다 상대방 오피키언 있네요 아니야 아니야 지금 지금 무명기 빨리 어 다행이다 어 실패한 줄 알았네 도안 숨 쉬어주고 운이 좋았고 가자 이대로 또 오피키언 또 설치해야지 아니다 지하국 할까 그래 지하국 가자 자 지하국 갑시다 가자 운이 좋게 도풀갱어가 오피키언 변신해 줘가지고 정말 잘 풀리고 있네요 지금 우ck 오오오오오오오옹잠깐만요 빠백빰빰빰깐 아우! 죽어 좀! 시온이 안보여! 이제 보이네 아...가자! 자 얘 죽으면 시온도 내꺼 되죠? 힐 줘야지! 가자! 아이고 잘못 올렸네 그래도 잡았네요 이쪽으로 옮겨주면 아주 좋죠 야 도플갱어가 오픽형 변신을 줬고 와 이렇게 되버리네 오늘 도플갱어 무명기 조합으로 플레이 해봤는데 도플갱어가 좋은 고스트로 변신해 준 상태에서 무명기로 각잡고 변신해 주니까 게임이 좀 더 수월했네요 여러분들도 도플갱어 무명기 가지고 계신다면 한번 해보세요 그럼 안녕!